게임 어서오세요 건립도 주말이라 게임하러 오셨나보네 야 이거 다음 타자 건립으로 가야겠는데? 다음 시즌까지 스폰서가 잡뿌리는거야? 좀 빡빡하구만 아니 건립도 게임 뭐야 한 번씩 원타시거든 어이 대회가 개쩌네 스폰서들이 널널하네 지금 저랑 노장이랑 윤도형이에요 아 시발요 호사자는 나 손 올리면 안 죽었지? 장난 아니지? 손 올리면 안 죽었지 너 맨날 오버워치로 달련돼 있잖아 아니 오버워치하면 정신 못 차려요 손 올리면 다 죽어 아이 건립이 좀 더 잘하긴 하지 건립이 랜덤이 돼서 윤도형은 토스만 하고 랜덤이 되는게 커 이제 안 죽었고 뭐야 나 종족이 싸우게 돼있어 뭐야 나 종족이 싸우게 돼 있어 권님 하실거면 말씀하세요 어차피 이거 윤도형이랑 하는거 끝나고 할거 없으니까 화면을 바로 확인해 여기 맞고 하세요 여기 아 근데 팔벨홍은 잘해 내가 맨날 팔벨홍을 하라고 그러고 BSB 이런거 잘해 선포 BSB 전문가야 그럼 그냥 안전하게 쬐면 돼? 어 안전하게 쬐면 돼 오 믿음의 8배럭 이거 어 존나 빨리 나오는데? 어 원래 어 원래 좀 약간 안전빵 아 한빈경등이요? 근데 이거 미션으로 하셔야 되는데 205에 7배럭 아닌가 205에 7배럭 205에 7배럭 무료버스는 아니다 8배럭이 아니라 7배럭이야 이거 205인데 미션 주시면 가능해요 5승에 300개 정도 네 2명이니까 600개지 이겼다 말이야 오 프로토스 아 저거 205빌드야 7배럭 3배럭에 링 찍힌다 오 3시 3시 5시 바로 방어 해주고 너 2링 재고 해가도 돼 어? 바로 지어 오와 세드랑스 뭐지? 너 세디야? 1개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존버테랑 갈게 어깨형님도 오셨구나 나도 펠벼럭했네 생각해보니까 저거 구경하다가 아 이거 잘하면 셋이 압박할수있어 셋이 째면 어 아니 닝이다 존버해야돼 존버 이거는 작존버다 그냥 같이고 존버 어제네 빌드 존나 잘팠는데 21포에 패드에링이네 자수없는데? 개무서운데? 다 젠버들이 있다가 일단 주먹모드 상자 호수번 2번 3번 2번 오버 살겠지? 오버 살겠지? 오버? 죽을 것 같지 와! 딱 잡혔지? 나 대포한다 살아버려지 오버 왜 죽여? 드리블 잘하면 돼 드리블 불닭이 빡세 보이는데 오 많나 빡 이 영호야 빼빼 빼빼 잠깐만 이거 안전하지 않은데? 이거 뚫릴 것 같은데? 리페어 해야 돼 힐 타입 힐 때까지만 리페어하면 돼 나 그 타입 나 대포 있어 포트러시한다 우리 창디지 형님 어서오세요 전설의 창디지 형님 어서오세요 창디지 형님 레전드 창디지 형님 레전드 이 레전드 아 이거 빡세 아니 이거 빡세 빡세긴 한다고 나 못 나갔다 1시 4대있다 빠지면 돼 빠지야 줌버해 줌버 아빠 죽대 1시 4대 일단 7피 혼수 상태거든 지금? 1,9,5마리 있거든 자 나만 막으면 돼 탭만 보면 돼 1시 4대 1시 4대 온다 온다 존나 많이 간다 야 너 본진에 선타 많이 해야겠다 나 탱크 이제 곧 나오거든 한타만 막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역시 배럭스 제가 빌드가 엄청 빡세네 나 막을 수 있어 한타만 막으면은 내가 바로 적은 죽이고 해 적은 살가고 있거든 탈뜨기 전에 죽일 수 있어 죽어다 역시 운도형 세란 나오니까 게임이 컨타스팅하네 뭐지 운나 일곱 부활화해 천천히 부활하면 되겠다 할만해 지금 오 마린아 한마리 헬프 뭐야 오 마린아 한마리 헬프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한마리 싫어해요? 응 지랄까 오 한마리 내 셋이 죽일게 오 좋습니다 오 한마리 헬프 지랄다니 이게 그 쌈드사 눈물의 헬프인가? 하하하 한마리 딱 있는거 헬프가 좋네 지랄니 오 드라나왔네 오 드라나왔네 아 판단 개 지랄고요 오 어 오 질 뻔했어 투틀 안 나왔어 아 근데 쟤네 빌드가 좀 빡센데 저거 내가 포우당하면은 어차피 너한테 뷔소 내려가니까 어 1승 게이드 아니 썽받고 5시 터는 판단 걔 5조 따위 나쁘지 않았다 바로 7시 7시 못 믿고 바로 이제 벙컨 뚫릴거라 100% 확신하고 근식까지도 나쁘지 않았었다고 7배로 패였는데 패드라 어떻게 이겨 노장이 판단이 좋은게 윤도형 테라를 안믿네 초면부터 딱 보고 이제 빌드부터 딱 봤을 때 이거 사람 새끼 아니구나 어차피 못 막아 죽겠구나 하고 본진의 썽컨 박는 판단 걔 상타치였다 형이 보내버리네 그냥 아프지 않았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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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따라야겠다 공제 가장 우승 어 뭐야 고고고 아 우리 주석형리에 와서 오세요 아 주석형리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밤에 사람들이 좀 더 잘하거든 오후보다 주석형이 주말에 게임을 못하니까 아쉽네 아 왜냐면 노장이 평일날은 게임을 못해서 공고왕 공부때문에 주말밖에 게임을 못해요 주덕형은 주말에 게임을 못하니까 아 윤도형 괜찮아 하고싶은거 해 오 손놀림 안죽었어잉 지금 보이다구 안죽었어 우츠브 드릴을 죽는다란다 멋있어? sí 아 윤도형 게임하고 있던데 나 우니까 깹박 깹박이 된다 접속하니까 이미 한참 하고있던데 근데 윤도형 열정 지리긴 하지 나는 새벽 5시 일어나서 PC방 가가지고 2시간 게임 하다 출근하는 사람 진짜 윤도형 처음 봤었어 어 그건 진짜 게임 재밌어서 하는거야 어 그건 진짜 게임에 열정이 있는 거야 진정한 스타인이야 진짜 왜냐면 출근할 때 6시, 7시 일어나는 것도 빡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일어나 노작인데 야 두론 한마리 일곱시 러쉬 가는 건데 설마 가스 러쉬? 뭐야 설마 가스 러쉬? 아 미치였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피질러드라 노질렛 해도 돼 아유 어색 돈 너무 남아 초케이스가 너무 돌아 아 Jaece 가 너무 돌아 아 불 stret atemala 어 해처리로스 뭐야 취소했어 나이스 도영 순간 흘라했다가 흠짓했네 피키지 polter scouting 피키지 피키지 에듀치 수강 Deport이 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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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형 날렵해 지금 제가 한 마리의 본질에 선크를 하나 박아놓고 난리났어 앉아봐 윤도형 무탈 갑시다 나이스 나이스 야 보이 폭포니 폭포니인데 지금? 오 안전하게 빠지는 판단 나이스 지금 이리와 아 리버왔네 7시 리버 아 이미 들어가구나 고생하고 끝나고 있어 하하하하 맹이하트하트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맹이하트님 2개월 오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인도형 외로워보인다 내가 도와줄게 아 굴라 외로워보이네 하하하하 잡아 죽었대 어 나 개잘 아는데요 어 맞어? 음 아 상대 투테라 원터스라 개꿀이지 상대가 저그 없으면은 거짐 이긴다 보면 돼요 변수 없이 우리가 노저그 나오면 반대로 우리가 좀 빡세 유행 캡팩 캡팩 오버 여기로 오버 여기로 이뻐 이뻐 오버 한시업 날렸다가 포장하면 2템 나가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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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짝 1박 6속 느낌인가요? 흠 잼잼이? 웬 청주? 상대 이거 저거 없나본데 안 보이냐고 상대가 없는거 같아 상대가 없는거 같아 울링 퇴트 내가 60타야 할게 투터스구나 투터스 왕쇠 아니구나 흠 흠 여기 21포지 한시가 바이올링이겠다 흠 상대도 첫타 있겠다 흠 최신의 빛집 들어가죠? 최신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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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으로 질러 좀 까죠 최신의 빛 최신의 빛 아이씨 아카데미 이제 매직 찍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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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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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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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기 내리기 붙어져 아 마린이 컨트롤을 왜 하고 있는거야 뭐야 나 포즈 두개잖아 포즈 상대장인데 그냥 이거 아 맞축이 가긴 했네 포즈 시퀄 포즈 두개냐 왜 아 저럴 때요 나는 두개 지으면 바로 보자마자 바로 그냥 공업 방업 돌려 전략이 있죠 아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포턴이 갔네 사람 아니긴 하네 아 근데 저거 약간 공방업 동시에 돌리면은 실수인 것처럼 안보이긴 해요 약간 약간 전략처럼 보이긴 해 바로 지으면 본진 원가스 공방업 아 창대리형 육아중이래요 지금 아 창대리형이 또 육아남이네 야 원래 게이머들 없으면은 주석형이 창대리형이랑 너랑 나랑 10승 미션 하자 했거든 10승 10승 오늘 안에 안 끊어 하는거 아니야? 어 아 커트롤은 실수할 수 있었대 나사가 빠져버렸네 포즈를 두개 지켜놨냐 오지 두개 오지긴 하네 근데 별로 상관없잖아 상관없는데 아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 보기 흉해라 그러지 어 그게 딱다더라구요 그래서 보기 흉하게 아 루오 닌리바네 아 루오 닌리바네 아 루오 닌리바네 아 루오 닢는다 지우고 야 루오 닌리바네 지금 금요일에 디즈니랜드에 왔는데요 어? 디즈니랜드? 그거 일본 아니야? 나 어렸을때 디즈니랜드 두번 가봤는데 여섯살, 여섯살이랑 여섯살때 한 번, 여덟살때 한 번 아 저 맨날 오버워치 하고 있는거 봤어요? 예전에 디즈니랜드가서 그 얼굴에 약간 그 약간 페인팅 있잖아, 페인팅 뭐라 그러냐 그거 바르는거 있잖아, 미키마우스 바르는거 페인팅, 페인팅 페인팅 이번에 리키마우스 무시하나 새겼지 새기대 뭐야 이 새끼, 내 입구 막았다 아니구나 마탱이 가긴했네 너 아 상대리 형 온대요? 아? 어허허허 아? 죽 땐거 같은데? 뭐야 나 진짜 막았나봐, 막았나봐 어? 막았다고? 아닐걸? 막았나? 아 막았네, 헤지나 막았네 어 뭐야 어디다 막은거야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눈치 깠다 이거 이 새끼 여기구만 어디, 어디로 간거야? 여기 아니야? 아니네? 아 맞네, 너 막네 여기 막 뭐 이제 와서 막아? 막을 수 있나 저거 아, 날 막았네 지어버린다 하지만 나 메카닉이죠? 개꼬디죠? 바로 레이스 가버린다 네 아 승이요? 아 승이면은 가능하죠 야, 8승에 1000개래 오, 그럼 하지 어 연승이면 솔직히 오늘 안에 못할거 같았는데 어 아, 10연승 10연승 이런거만 빡센데 8승이면 괜찮지 할만하지 아,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 중요한거 50% 방 일반 방이냐 50% 방이냐 가 제일 중요해 아 저 Really names 하하 그때 그 친구 멘트 좋긴 했어 아니 뭐 나 아 영화보는 줄 알았잖아 환불 솔직히 약간 멘트 좋았어 아 우리 티비 어서와라 아 50% 방이에요? 아 빡세네 상디리 형이 그냥 육링을 죽어버릴거라 너무 아미긴 한데 주말 저녁에는 일반방 멘전도 잘해 메시야 끝났나? 메시 배송으로 가는게 낫지않아 메시야 야 일반방 8연승할래? 50% 방 8승할래? 일로와봐 뒤로왔따 일반방 뭐? 일반방 8연승 50% 방 8승 일반방 그냥 승 승이 낫나? 일반방 해갖고 한 10% 이 사람 와놓겄다 그럼 똑같이 봤을거 아니야 일반방 반 일반방 나 죽이러왔나? 형이 50% 방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게 나은거같아 야 근데 2대3 마인드로 해 그냥 50% 방을? 약간 저탈 나오면 옥탈 바이오닉 하면 돼 막 주석탈하고 상대령 토익스프 오빵시키고 50% 방 개잘하는데? 와 심시티 봐 조아 싱싱하게 조아 해외 조아 바위 로 바위 로 로 내가 장담하는데 근데, 혼자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요즘 오버워치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습득한 생각도 안나가지고 오우 렛자아 야 너 그리고 할 때 저그 초이스 할거지? 해야 돼 해야 돼 진지하게 해야 돼 나 진지하게 말하는거야 농담 아니야 와 나이스 그래 오케이 아 윤도형은 잘하네 윤도형이 그리워질 것 같다 느낌이 아니 진짜 진지하게 내가 랜덤하고 너 저그 초이스하고 접으면 양포 해주고 그냥 2대3만 달 사용하면 돼 아유 또 우리 윤도형 300개 미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윤도형 잘하시네 세크스키님이 이도님인가? 언제 온대? 용룡아 아 10분까지 접속하신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음 10분 확인 10분에 오신다고? 어 5분 이따 온대 한판 더 하고 있을까? 어 오케이 아이고 윤도형 한판 더 가시죠 창디리형 올라면 10분 걸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5분 정도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판 더 하고 있죠 어차피 뭐 채널에 멍 때리고 있으면 한판 더 하나 똑같으니까 노장이 창디리형 잘 모르죠 그 내가 하나 알려주자면은 저번에 준필이랑 나랑 창디리형 50호방 3대3 하다가 창디리형이 아군 적군 구분 못해서 1.4로 준필이 죽이고 준필이 그때 메탈 나가서 그날 이후로 수탈 안 들어온다 헬프를 갔는데 어 수탈 나가서 헬프 갔거든 근데 창디리형이 준필이 거 다 죽여가지고 상탈 나가서 죽었어 그 날 이후로 수탈 안 들어온다 준필이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그랬거든? 어 그 약간 아군 적군 구분 안 가거든 나 들어와 만들었어 아니 나 그때 1.4 했어 우리 팀 거 우리 팀인지도 몰라 개 웃기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세크스스키님이 이돈님 맞아요? 아닌가? 8.. 8승 1000개? 8연승? 아 8승? 어 8승 8승 8승에 1000개 아 수탈 아직도 보여? 야 이거 방 들어와 만들었어 아 예 준필이 그 날 이후로 안 들어와 야 실화야 그렇게 할 수 4 편 Hi 하 ROD 와이치님이 Willy 정신적 물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원래 진필이가 그 별로 별 말 안 했는데 게임 중간에 뭐라 하던데 왜 내걸 죽여요 이러면서 성격이 나의 소비를 지찍해 매우 나무 안좋은 시야 고감리자나 그들이 이 길이 와이펄 오베리 isk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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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디리 형님 들어오세요 형님 채널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7시에서 1시에서 3개가 6걸이 4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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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걸을 4걸이 5 attributes 5걸이 5챔 5초 12 11 12 10 2개가 들어가서 2개 있어야지 지금 2개가 있어야지 2개가 있어야지 7대가 있어야지 7대가 있어야지 셀Help 그때땡은데? 내가 씁을것은데 른도抓 Whit Chris 릭일볶이 가자, 아휴, 수릉 3개 있네 나림도 틀고 보여 마린 5명 하자 사례되요 사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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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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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4대3 애매하지. 4대3 애매하지. 3대3 애매하지. 궁갈래어 laughter 살롤코도 좀 괜찮은데 어 나 망라임인데? 아아 난 이 두부 페베럭 페베럭 봉코맛 막히겠다 어 운명할게 벌써 하고있어 내가 타갈게 이 새키 페이크 썼어 이 새키 왔나가 이 새키 그래? 이 새키 내가 뺄게 이거 배럭스만 장악해두면 비해 주는데 이게 안들어 얘기 안하면 안나오거든? 니가 중간중간에 얘기해줘 두번 얘기했어 두번 얘기해야해 야 세상에 6시 아 아니다아니다 내가 한씩 죽일게 내가 한씩 죽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딕이 씨바 메딕이 여섯 발이야. 메딕이 씨바 메딕이 씨바 메딕이 씨바 cardigan. ente. manifesting.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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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안해버린다 툴툴 툵툴 툴퍵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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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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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탈? 내가 오탈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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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진다 여섯시 온다 여섯시 7시트 해야될거 같은데? 아 드롭 밀게 잘 밀게 그냥 뒤로 빼줘 어 포크 맞춰봤어 방이 확좌 엎드린 유리 아 수준다 여섯시 살았거든? 여섯시 되겠다 여섯시 대단다 여섯시 9시부터 죽이자 내가 위에 성쿵 깨줄게 6시 아니 성쿵 깨지마 내가 스코옥 깼 아니 성쿵 깨지마 아니 내가 성쿵 깨고 그냥 죽일게 깬다 나 럭커 갈게 럭커 패시도 지금 스파이어 안정돈있거든 아 진짜? 그냥 링 해주면 안되나? 응? 어차피 드라곤이니까 포토 완성된거 둔다 도움된데 하하하하 9시에 밤새 오후하네 도움된데 여기 이거 잡히면 안된다 이거 집중 다 사간없어 자 이제 버블랑은 까다로울거 링 가서 왼쪽에 스포이랑 조글을 깨자 타라 퀴퀴퀴 나도 이제 링 찍을 수 있거든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일단 먼지 좀 보자 탈 이제 찍혔다 오케이 더 없더라 퀴 하나 뽑아줄게 퀴퀴 한참 퀴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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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what are you on? 나이스. 오늘 만나요. 오늘 본래 실력 이 정도면 본래 실력의 300% 과제하는 중이야 지금. 오늘 만나요. 약간 팀전. 약간 팀전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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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이게 더 좋을수도 있어 살사만 하면 되니까 뭐 후진 게 있어야 저거? 11시로 착각하신거 같은데 후진 잊어버렸다 1시 한 번 가자 이호화를 포괴되면 되겠다 오 형 오버 오버 탈수심 떵하네 힐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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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 포기 찍어 렐리 간식 레이스 같애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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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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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메 아까 스타뿌끼리 쟤 새끼들 두개는거 같네 뭐해? 12시 죽겠다 리게 후타 나왔어 후타 근데 저거 컷 못해 아 속벌이네 레이스 아니네 속벌이야? 다행이다 근데 포토를 막아 12시 컷 어차피 살아도 운이 없으니까 그냥 6시 가서 포모하라고 나 탈식거든요 뭐 안하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저거 컨트롤하느라 트럼도 뭐 많이 못해 허허 컨트롤만 계속하고 있네 굴리아 나갔다 오 6시 어 이거 많이 잡았다 어 굴리아시 18 8마리가 있네 어 성큰 저거 깨지다 따지 굴리아 굴리아 거의 한 부대 있거든 오케이 성 쟤네 그냥 버리고 간다 나 성만 방아 너도 성 방아? 성으로 방아야 돼 터때риг아 타갤다 택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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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l 직 wor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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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몰빵해놨네. 몰빵. 몰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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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당.